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가 미국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송 감독의 연출 데뷔작인데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각본도 썼습니다. 대사는 대부분 한국어고 한국에서 상당 부분 촬영했습니다. 기생충의 봉준호,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 이름을 가진 감독의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. 기생충의 봉준호, 미나리의 정이사